전라남도가 해외 우수 사례를 본받아 전남형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모델 개발 추진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하는 해외 선진지 사례를 거울삼아 전남형 공존모델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전북도와 목포대, 군산대 등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도전해 해역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공존모델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해 국비 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실시한 사례조사에는 해외 선진 해상풍력단지와 연구기관을 방문해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모델 개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역별로 서해안형과 남해안형으로 나눠 서해안형은 공존형 어선업 모델과 양식업 모델로 개발하고 남해안형은 양식, 관광업, 병행 모델을 적용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존 모델을 마련합니다. 전남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단지별 가능한 어구어업과 풍력단지 내 양식장 간격 등 안전기준을 마련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형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표준 모델을 적립할 계획이라 전남도 수산업과 에너지의 공동발전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